검찰이 어제 SG증권발 폭락 사태와 관련해 라덕연 씨의 시세 조정에 가담한 변호사와 회계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. 서울 남부지검과 금융당국 합동수사팀은 라 씨 일당의 자문을 맡아 시세 조정 범죄 수익을 정산하고 세탁 은닉하는 시스템을 구축해 관리한 혐의로 변호사 조모 씨와 회계사 최 모 씨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습니다. 검찰은 조 씨가 약 12억 원, 최 씨는 약 7억 원의 부당이득을 올린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.